5 오른쪽이 박경태 선수가 되겠습니다 야 첫 특정 박경태입니다 보입니다 예 가벼운 느낌도 좀 있구요 아 그러나 이번엔 바나나 플릭 파는의 자기 기술 다 보여주다가 조금 다소 중반부터 그 노출이 되면 한결 좀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박찬혁 노련하게 서브 그렇습니다 아 넷치마 끊어모으는 공 박경태 달려들어 와봐 보였던 박경태입니다 2대5 아 날카롭습니다 백핸드 탑스피 이번엔 힘도 많이 실었고 끊어친다는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아 이번엔 맞추지 못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넷치 걸리고 마는 박경태입니다 네 3대7 점수가 4점 차로 벌어져 있습니다 박경태 서브 박경태 선제는 벗어나고 맙니다 하지만 조금 몸은 무거워 보입니다 예 자 이번에도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자 블락을 해봤습니다만 강력했습니다 박찬혁 박경태의 서브 두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박경태의 서브 두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야 이번엔 박경태에게 세팅 고치입니다 지금도 백핸드 늦어지면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아 서브 득점 그 백핸드 포핸드 탑스피 과감한 걸 시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박경태 모처럼 본인 서브 레지로 포핸드 활용구를 높여야 됩니다 스리올 아 이번 포핸드는 벗어났던 박찬혁 그 쇼트 볼이 왔기 때문에 조금 밀렸습니다 예 아 네 박찬혁의 긴습을 버티 코스도 많이 몰아줘야 되고요 또 그러다가 다시 백핸드 쪽으로 몰고 변화 줘야 됩니다 아 그러나 포핸드가 정확했습니다 이번 포핸드 공략을 했을 때 꼭 상대가 하나씩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깐요 자 이번엔 행운의 찌뻑 그런 선수인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저돌적으로 탁구 치기 때문에 상대의 선수들은 굉장히 박경선수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네 맞받아 치는 박경참입니다 좋았습니다 선제 잡았습니다 자 반격 박찬혁 스위라시 바折 아 박찬혁 파 facebook 하 여기 박찬혁 우리 NOTICE 무뎌 아 박찬혁! 나갑니다. 두번째 게임은 박찬혁이거든요. 박찬혁의 서버. 네 박경태가 잘 버텨야 되고. 네 쪽으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. 아 박경태 나갔어요. 본인의 작전을 할 수 있고요. 이런게 또 범신이 나면 또 작전에 의문을 심고 또 바꿉니다. 그렇죠. 오 이번엔 박경태가 공격을 막았어요. 그렇습니다. 그래 포인트가 더 강하게 느껴지게 되죠. 네 맞습니다. 아 서브 득점이 나왔습니다.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 그렇죠. 걸리네요. 하나 더 도망가는 박경태입니다. 다시 한번 목격을 올리고 서브를 넣습니다. 아 박경태가 반환했습니다. 박찬혁인데. 그렇습니다. 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려워질 수 있어요. 아 그렇죠. 이번엔 백핸드 탑 스피인. 처리해냈던 박찬혁입니다. 아 박찬혁입니다. 아 박찬혁! 예 그렇죠 지금. 아 박찬혁 득점. 6대4. 아 박찬혁의 서브. 아, 네 그렇죠. 아, 네. 아, 네. 네 그렇죠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네 걸리게끔 완전한 스핀을 줬습니다 이번엔 박찬혁 버텨냈습니다 세번째 게임은 8대8까지 와있습니다 아 박찬혁입니다 역전을 만들어낸 박찬혁 그리고 게임 포인트 아니 매치 잘 지키고 있었어요 자꾸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자 그러나 포인트 만회합니다 한 점 포인트 차 아 박찬혁의 싸움 아 박찬혁 범신 위기의 박찬혁 박찬혁 아 아 아 망설이 나가도 깎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아 아 박찬혁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ท位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